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진진짜라 슈프림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 프라이드치킨 최선은장 맞다 볼에 뼈 갤럭 뼈 뼈 으악 오징어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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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소스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육수 치즈 마늘 소스 탕후루 치즈 쫄깃쫄깃 계란 오징어 바삭바삭 찹쌀떡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돌체테리아 뽀또또또또 소시지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